칠동생 세븐 칠 모르라. 자꾸 저 미안한데 안 친한 사람하고 친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와, 너 진짜 친해? 어, 내 동생 칠동생. 아니, 세븐이 한번 얘기해 봐. 진짜 친해. 아니, 정말 친했어. 뭘로 친했지? 어, 친했어래. 친했어래요. 아니, 근데 사실 나는 오늘 호동이한테 너무 좀 서운한 게 아니라. 아, 그래. 피해자, 피해자. 와, 서운하러.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서운한 사람이야. 하지 말아. 왜, 왜, 왜? 여기. 이게 내가 처음 2003년에 데뷔를 한 게. 맞아. 음악방송이 아니고. 강호동의 천생연분. 맞아, 맞아. 데뷔 프로그램이었어. 데뷔 프로. 근데 요즘에. 뭐 내가 사동 그래서. 뭐 승기. 근데 사동. 뭐 민호. 어, 민호. 내 얘기는 없다. 없지. 세븐도 너무 큰 기대를 했다. 승기, 민호, 피오. 세븐이. 세븐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지나간 인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아니지. 난 그때, 왜냐면 세븐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그때 와줘. 어, 그때 데뷔곡이었어. 불러줘, 시작.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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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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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의 별명은. 세븐은. 처음 듣는데. 슨소마라고 해서. 슨소마. 순소마. 섹소 마? 경우에는 말고 선소마가 뭐야. isés소리마스터? 90% 승소리. 마음대로 하기? 승소리 대마왕의 악자인데. 이게 사실 좀 오래된 별명이야. 이게 내가 한창 데뷔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지금 빗뱅. 동생들이 연습생으로 있을 때였어. 그래서 이제 내 무대에도 같이 서주고 연습할 때도 내가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할 때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데뷔 전이니까 막 선배니까 쓴소리를 많이 할 거 아니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거에 좀 한이 갇혀있다가 나중에 이제 털어놓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를 쓴소마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쓴소마가 뭔 정도로 인기를 해 입을 굳게 담은 모습이 뭔가 성에 차지하는 눈치다 절제가 안 돼 있잖아 다 털리잖아 손 하나하나가 다 지금처럼 하면 진짜 힘들어 같이 지르고 나 잘해줄 땐 너무 잘해줬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바로 직속 선배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잔소리를 많이 듣고 이 회사에 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재벌가 그런 형제 이런 난처럼 아니 근데 댄스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짝꿍은 어떻게 보면 춤이 타고난 스타일이거든? 응 놀이하는 스타일이 아냐? 참쟁이 형인데 얘는 감각으로 이제 몸에 알지 알지 감각으로 이제 몸이 흡수를 하는 거야 어떤 동그림을 찾아서 그냥 행위를 하는데 진짜 미안한데 주변에서 계속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경훈이가 진짜 내가 이렇게 약간 그런가?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나는 태어났을 때 나는 춤이다 그걸 느꼈어 형 이렇게 느꼈어 사람이 느꼈어 돌 잡을 때 뭐 잡았어? 나 그때 댄서봉 이런 거 잡았다. 춤은 타고난 스타일인데 우리 세 명의 전학생은 타고난 스타일이 아니라 노래파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세 명 다 타고난 느낌인 것 같아. 노력의 한계가... 아니지. 타고난 사람이 노력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그럼 너희들 제대로 배운 건 언제, 몇 살 때부터 배운 거야,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처음은 춤을 추는 거야? 빨리 시작한 건 아니지. 세븐이. 뭐 다섯 살 때 마이클 잭슨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다가. 다섯 살 때 어떻게 그렇게 충격을 받을 수가 있냐? 그냥 진짜 완전 너무 멋있다. 그래서 매일 따라했어, 그 춤을. 빌리진 이런 거. 그런 걸 따라하다가 제대로 춤을 추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 그렇지, 그렇지. 이제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연습생을 했었어, 5년 동안. 그래서 연습생을 하면서 춤을 다. 아이돌 연습생? 아이돌 연습생. 오. 그러니까 춤을 잘 춥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은 어떤 기기가 있어가지고 딱 춤이 이렇게. 처음에 누굴 보고 어떤 무대를 보고 야, 춤 왔어? 사실 그냥 노래도 너무 하고 싶고 춤도 너무 추고 싶은데 그때 보컬 비용이 조금 더 비쌌어.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걸로 처음에 친구랑 그냥 갔는데 선생님이 계속 쳤으면 좋겠다 하고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처음 시작을 이렇게. 선생님이 춤 하고 하는 선생님이? 응, 맞아. 보통 학원 선생님들은 이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수강생이니까. 수강생이니까. 잘하는데 잘하고 싶어 하니까 이뻐서도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선생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생각하니? 아니, 저기 수강료를 내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좀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 학원 선생님은 뭐 땀 파서 장사하냐? 잘하는 사람은 수강이 필요 없다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연습하러 오라고 그러지? 그건 아니야. 수강료도 받고. 그건 아니야. 수강료도 받고. 그건 아니야. 잘 먹는다고 우리 식당 가서 왜 공짜로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형, 그거 가짜 진행이야.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 뜬구름 진행. 당연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 호동이 보면 주먹도 안 쓰고 참 잘 참아. 내가 봤을 때는 이 형이 어렸을 때부터 덤치는 커서 싸워본 적이 없을 거야. 그냥 주먹 쥐는 방법도 모를 수도 있어.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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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진짜? 맞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바퀴 달린 신발을 그냥 학교를 타고 다녔어. 그냥. 이게 재밌어서. 세븐 때문에 탄 거 아니었어? 내가 그걸 먼저 직구를 해서. 너가 개발한 게 아니었어? 혼자 타고 다녔던 거야. 그러다가 이게 잘 타지기 시작하니까 매일 같이 연습실도 그걸 타고 가다가 이거를 무대에서 그냥 춤으로 춰보자. 그냥 그 무대에 신고 올라간 거야. 기억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엊그 전에 이 얘기를.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 뮤직비디오 내용도 기억하고 난다. 뮤직 라이브러리. 왜냐하면 그때 변명이 아니고. 그치. 사실은 세븐은 그때만 하더라도 좀 시비주의였어. 끝나고 안 되면 우리 이렇게 해식하는 거 할 때도 딱 세븐은 이제 방송 끝나면 바로 이제 퇴근하는 거고. 이런 스타일이었어. 거기서 삐졌네. 무슨 소리야? 먼저. 안 삐졌어. 먼저. 안 삐졌어. 여기서 가가지고. 속으로. 오케이. 오늘부터 세븐은 내 마음에서 삭제해. 호동이 회식 안 가면 다 잘라. 근데 세월이 한 동안 우리 그때 노래방 다 같이 가가지고 나랑 하여가 막 춘 거 기억 안 나? 안 그래. 그렇게 했는데. 하여가를 췄어. 하여가를 췄어? 하여가를 췄어? 하여가를 췄어? 자, 박수 한 번 주세요. 천생연분 때 호동이 때문에 춤 실력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뭐야? 지쳐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천생연분에 나가면 매주 댄스 신고식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토닝 하자마자 무조건 시키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호동이가 나를 내 동생, 내 동생 할 때니까. 그냥 뭐만 있으면 세븐! 이러면서 매일 같이 연습실에 남아서 그 천생연분을 위해서 새로 안무를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그러다 보니까 춤이 늘었지. 호동 씨가 B 씨를 자극하기 위해서 세븐 씨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B 형의 라인 걸로 알고 있었나요? 이용을 했다고요. 세븐을 이용한 거야.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지훈이 형한테. 왕중왕전에 나갔을 때 3단 꺾기. 땅땅땅. 그거를 만든 이유가 호동이가 지훈이 형한테 계속 도발을 했대요. 야, 요즘에는 세븐이 더 잘 나간데. 세븐이다, 요즘 세븐이다. 이러니까 지훈이 형이 약간 달아올라서. 장을 받아서. 장을 받아서 이거 왕중왕한테 보여줘야겠다라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한 장학이야. 지금 B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 B도 곧 출연한다고 봐봐라. 또 장을 받았거든. 세븐 씨, 세븐 씨 앞에 두고 지금 계속 B 얘기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지. 준비해 온 거 있어요? 보여줘. 준비가 아니고 난 음악 틈이 나오니까 뭐. 오케이, 오케이. 신발에서 바퀴로 딱딱 나오는구나? 이거 B 자극하겠는데. B 보고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 3, 4, 5, 6, 6, 7.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신발.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우, 와우. 와우. 야, 못한다, 누디. 형성이 형, 피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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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a. 이거 내가 못한 거 아니야? 형성. 어.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이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최고다. 오랜만에 꺾어봤더니 기분이 너무 좋다. 아니, 세훈 씨. 이렇게까지 잘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강호정 씨한테 버림받은 거 복수할 생각 없습니까? 복수할 생각 없습니까? 이승훈 이걸 찢어버리면 어떡하지? 잘 찢었다, 수빈아.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복수할 생각 없어요? 뭘로 복수해? 치룡으로 복수를 해, 뭘로 복수를 해? 세 번 춤이. 확실히 뭔가가 춤과 춤 사는 여유가 있지? 안 급하고. 완전 각각이 살아있어. 확실히 원조는 너무 잘했지만 원조는 다르다. 최근에 성민이 형이 얘기하는데. 성민이 형이 팔이 길다, 팔다리가. 손이 되게 커. 손이 커서 활이 길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더라고. 나 옛날에 세븐템에 진짜 멋있어서 가로본능 샀거든. 옛날에. 가로본능 알지? 맞아, 맞아.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만 한다는 그... 휴대폰 한 거. 휴대폰 한 거. 96대 초반에는 상성 미니 컴포넌트 미니 미니. 어, 미니 미니. 그걸 이제 룰라가 찍었지. 첫 번째 서태지와이드 두 번째 듀스 세 번째. 미안한데 니네가 좀 이해해. 왜냐하면 저 추억이라도 없으면 저 형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추억이라도 좀 굽씹으면서 살게 니네가 이해를 해라. 그때 상민이가 컨셉을 이상하게 가져와서 이렇게 와절이 됐는데 사실은 그 댄스 신구식 때문에 지금 그 댄스 부부모스가 실력이 향상됐다는 거지? 근데 세븐을 떠나서 대한민국 모든 가수가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젠 줄 아니? 천생연분 섭이 됐을 때. 거기 나갔었어? 나갔었지. 옛날에? 거기 뭐 했어? 기억이 없는데? 댄스 타임에 뭐 쳤어요 그때? 뭐든 쳐야 돼. 저 눈빛 지금도 저렇지만 그 당시 눈빛은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레이저 이런 거였어. 기억 안 나지? 웃기는 갖기 춤췄어 막. 그러니까. 말이 괜찮은데. 하여튼 잘하지도 못했고. 완전 엄마 칭찬도 아니고. 애매한 거 제일 싫어하는데. 한 번 나왔지? 아니 한 두세 번 나왔어. 그렇게까지 했어. 그렇게까지 했어. 자랑은 못 빼 잘남. 못 빼 잘남. 이게 뭐야? 못하는 거 빼고. 다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한다고.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있어?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건 없는데 딱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거 뭔지 알아? 약간 수근이과. 수근이가 약간 다 잘하는데 뭐 하나 막 특출되는 거 없잖아. 그렇지. 나에 대해서 네가 뭘 한다. 아니야. 내가 수근이 보면 상상 그 생각했단 말이야. 조금씩 다 해. 조금씩 다 잘해. 골프도 잘 차, 탁구 잘해, 재기차기 잘 차 뭐 다 해. 다 하는데 뭔가 확실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잘 안 할 게 왜 없어? 뭐 있지? 여자친구 있잖아. 어? 아, 세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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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봐요. 지금 내가 물어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세분 씨 그 여친 이모 씨와 김희철 씨가 원래 절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분 씨와 사귄 이후로 교류가 끊겼다고 해요, 김희철 씨랑. 일부러 단절 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만나다 보면 나도 다른 여자친구들 안 만나고. 그럼, 그럼.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희철이도 여사친 없어요. 응. 이렇게 여사친을 적고 있다가 괜찮으면 다 만나는 거 같더라고요. 얘가 아주 1등이에요. 아, 친한다고 그러지. 친한다고 그러지. 친군데도 잘 안 만났어? 그냥 굳이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만나지 않나. 평상시에 김희철 씨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희철이 너무 좋지. 우리는 밖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형, 동생 하는 사이야? 응. 그럼 형, 동생 하지. 언니, 오빠 이거. 아니. 진우 같은 질문을 해야지. 세분 언니. 가장 최근에 그래도 우리 소주 한 잔 마신 적 있고. 그러니까 소주도 마시고. 진호랑도 예전에. 맞아, 맞아. 진호랑도 온 적 있고. 아니, 근데 희철이랑. 우리 여자친구랑 따로 만나는 거는 괜찮아? 나 괜찮아. 희철이는 괜찮아. 희철이는? 희철이는? 안 되는데 희철이만 괜찮은 거야? 원래는 안 되는데. 아니, 그런 건 없지. 뭐 만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는 거지. 그럼 형은 형수님이랑 장훈이 형이랑 둘이 따로 보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그렇게 보는 게 더이잖아. 나랑 형수랑 왜 따로 봐. 아니, 아니야.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너 좋아한다잖아. 맨날 모르는 모습을 안 바꿨잖아. 내가 실제로 못 배려라.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따로 볼 일이 뭐가 있냐고. 그럴 수도 있지. 소수님이랑 장훈이 형이랑 둘이 따로 밥 먹으면 형은 너 상관 괜찮지? 너 상관, 너 상관. 무슨 상관 있니? 청아랑 희철이는 어때? 내 연인의 이성친구. 어. 만난다. 왜 굳이? 그렇지. 굳이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냥 둘이 만나는 게 좋지. 나는 같이 친해지고 싶을 것 같아. 아, 오히려? 난 좋아할 것 같아. 너는 그럼 얘는 여자친구가 있어. 그 여자친구의 남사친 인정을 안 해? 무슨 남사친이야. 남사친? 나도 그거 인정해. 같이 또 한 손으로. 터프가이. 서라. 서라. 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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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이가 친구라고 영화를 보러 못 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내 여자친구랑. 친구랑. 남사친이랑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간다고? 둘이 영화를 보러 간대. 단둘이는 좀 이상하지. 너? 이거 절대 안 되는 사람이 경훈이라고 그랬나? 아니 나는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상대가 싫어하면 안 하는 게 맞아. 맞아. 정답이야. 상대가 싫어하는데 굳이 그거를. 아니 그러면 그거 책에서 배운 건데 이게. 작은 사랑은 없는 걸 채워주는 거래. 책에서 좀 배우지 마. 다 뜬금이야. 현실적인 걸 봐. 나 말 안 해. 나 말 안 해. 나 말 안 해. 호동이 말 안 하니까. 나 말 질 때 안 합니다. 청하에 전화 보러 갈게. 촬영을 듣고 싶죠? 희출이 때문에 안 해요. 오랜만에 책에서 구절을 하나 외워가지고 왔는데. 작은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어. 사랑을 하는데. 해라. 그냥 얘기해라. 작은 사랑이 있고 위대한 사랑이 있어. 작은 사랑은 없어. 위대한 사랑은 있어도. 어? 작은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해서. 사랑해도 풀 사랑해야지. 진짜. 아니 근데 쌤은아 옛날에. 키가짜 키가짜. 천생연분 때. 호동이가 막 얘기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 끊고. 상상도 못 했지 그때는. 말도 잘 못 걸었어. 상상하다 죽을 뻔한 사람도 있잖아. 이런 상상하다고. 덜 깨가지고. 덜 깨가지고. 덜 깨가지고. 덜 깨가지고. 뭔 상상했어. 그러면 말들이 봐. 말들이 봐. 말들이 봐. 상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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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잔류. 잔류. 잔류 선배. 얘기 좀 해 보라고. 잔류가 뭐야. 잔목은 유덕하. 야 그러지 말고 야 댄스부가 뭘 자꾸. 말이 많아. 말로 싸울 게 아니라 춤으로 싸우면 되잖아. 그러면 뭐. 우리 댄스부. 대표는 나 신동 주장이 먼저. 댄스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자. 오 잔류. 좋았어. 음악 주세요. 요 잔류. 요 렛츠고. 오 뭐야. 호. 오. 오. 이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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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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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 약간 비만고향이거든. 이 장소를 춤추는데 살이 안 빠져.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방송상 음악 프로그램. 우리.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이건. 클리스. 자꾸만 지쳐만 가는데. 베이비. 도래가 정말 지가 다녀. 도래가 정말 지가 다녀. 도래가 정말 지가 다녀. 도래가 정말 지가 다녀. 아직까지만 그 자리. 여기. 여기. 이미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해. 세 번. 세 번. 세 번. 넌 기계 이용하지만 상민은 그냥 가지 않아? 기계 없이. 그냥 갈 수 있어? 자. 돈 벌더니 이제 안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한 대, 한 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제 안 된다. 옛날처럼. 변질됐어, 변질됐어. 간다, 간다, 간다.